역시 모르는 게 없어요. 사실이지. 저기, 여기 좀 앉으실까요? 내가 원래 부표로는 절대 앉질 않아. 되지 마! 계속해서 올리고, 먹고. 네, 맞아. 바쁘시니까. 시간도 저녁도. 공짜, 석자, 호짜, 공석호 변호사님이셔. 똑바로 인사드려. 도준아, 그 옷들은 여기 집어 넣어야지? 그래, 그쪽도. 이 옷은 이거지. 아, 그런가? 이것도 하고? 이게 무슨 체조 같은 건가? 아니에요. 이게 일명 저주받은 관자놀이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만 하면 기억이 이렇게 쑥쑥 잘난다고요. 기억이? 네, 기억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저기 뭐예요. 지압 같은 거예요. 생겼냈다. 뭐가? 내가 안 그랬어. 나 아니야. 그래, 이놈아. 네가 당연히 안 죽였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안 보겠다고 뺑미라. 아, 그 벤츠 뺑미라 진태.